곰팡이와 식중독균까지 검출돼 많은 충격을 줬습니다. 제작진은 중국의 고추 관리 실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흙먼지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고추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던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불량고추의 수입과 유통실태. 방송 이후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소비자 고발이 다시 점검했습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부에서 정식으로 수입한 고추가 먹을 수 없을 만큼 오염되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중국산 고추를 취급했던 상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한 재래시장을 찾았습니다. 고추가루로 만들면 오염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큽니다. 중국에서 고추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거칩니다. 먼저 중국에서 품질검사에 합격해야만 고추를 배에 실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 도착해서도 병충의 유입 여부와 식품의 안전성 검사 그리고 품질검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제작진은 취재 중 중국에서 고추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항구로 향했습니다. 관련 기관의 방송 후 달라진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검사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유통공사 직원이 지난 2월 2일에서 4일 사이에 진행한 중국 현지검사에서 합격한 고추입니다. 병충의 유입 여부를 검사하는 식물 검역 중국 현지검사에서 합격한 고추라고 믿기 힘들 만큼 오염된 고추들 식물 검역에서는 어떻게 평가할까? 흙은 전체 중량의 0.1%까지 허용한다는 검역검사본부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흙만 평가 대상입니다. 고추 끝이 병충해로 말라있고 고추 안에서 곰팡이까지 발견됩니다. 한눈에도 식용으로 부적합한 고추입니다. 풍먼지와 병충해까지 있고 곰팡이로 심각하게 오염된 고추들 하지만 식물 검역에서 이 고추들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식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콘테이너의 고추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역시 유통공사 검사에서 합격한 고추입니다. 이 고추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흙과 오염물질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공 전 세척이 어려운 건고추의 특성상 이대로 유통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이물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물. 이건 단순하게 흙이 묻었다 해서 제품이 부적합하다.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검사에서도 고추의 흙과 오염물질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약청 관계자들이 고추의 내부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고추 속에 곰팡이와 병충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약청 관계자들이 따로 골라낸 불량고추들. 곰팡이와 병충해를 위험돼 먹을 수 없는 고추입니다. 이 정도 양이 발견됐는데 합격할 수 있을까? 곰팡이 고추가 나왔지만 양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식약청. 제작진은 검사가 끝난 고추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